여기 전달이 잘 안됩니다. 이번에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입청해주세요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스파베리입니다.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생공연이라는 게 이런 일이 있곤 한데 잠시 조정을 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들 잘 돌았어. 뺑글뺑글 잘 돌았어. 멋있었어. 아주 보기 좋았어. 한 번 더 해도 그렇게 좀 해주면 돼. 괜찮아요. 자 어디 준비가 되시나요? 자 지금 나라사랑 댄스가 어떤 것입니다. 다시 나오겠습니다. 자 지금 나라사랑 댄스가 어떤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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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세... 춥다고 지금 난리네요 애들이